후보께서는 병역을 필요하시지 않으셨죠? 네, 그렇습니다. 왜 군인을 군대에 안 갔다 오셨습니까? 저는 군대를 부착하고 싶었습니다. 가수만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갔을 것 같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.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.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지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. 저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.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.